배우 정혜인은 오는 10월 9일 TVN의 인기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플럭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데뷔한 그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유열의 음악 앨범, 봄밤, 커넥트, 그리고 DP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작품인 엄마 친구 아들에서의 매력적인 모습과 파트너와의 케미가 화제가 되어 열애설까지 불거지며 한층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배우 정혜인은 1988년 4월 1일생으로 올해 36세입니다 그의 고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이며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1995년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정혜인의 키는 178cm, 혈액형은 A형이며 종교는 가톨릭으로 세례명은 바오로입니다 학력으로는 서울신갈초등학교, 성남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그리고 평택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FNC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21살에 일직 군에 입대해 23살에 전역함으로써 연기 경력에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은 없었습니다 배우 정혜인은 자신이 지닌 유서 깊은 혈통과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그의 가족사에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정혜경이 있으며 이는 그가 지적유산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정혜경의 흔적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혜경은 밝은 피부와 세련된 외모로도 유명했는데 이는 정혜인과 놀라운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정혜인은 또한 부모님 모두 의사로서 저명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상진은 안과 전문의로 눈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전념하는 의사입니다 현재 그는 경기도 안산의 사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고려의대와 가톨릭대학교 안과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의학 교육에 기여하고 백내장 수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리학자로 서울의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의학에 대한 열정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명문 가톨릭대학교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혜인은 아버지를 영감과 지침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왔으며 그의 가치와 삶의 태도는 정혜인의 개인적 성장과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혜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족에게 보여준 인내심, 사랑, 그리고 아내에 대한 헌신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혜인은 아버지가 보여준 헌신과 애정을 본받아 미래의 가족을 위해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치와 윤리를 이어받아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정혜인은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특별하거나 두드러진 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시절을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일상적인 활동과 도전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고 설명하며 특별한 사건이나 인상적인 순간보다는 소소한 일상과 우정, 성장의 과정으로 기억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의 취향에 맞추는 데 집중했으며 두드러지는 개성보다는 무리에 속하려는 욕구가 강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친구들이 선택한 헤어스타일과 옷을 따르며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불안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학창 시절을 정의했다고 말합니다 정혜인은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소속감을 위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부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회상합니다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친구 관계에서 위안을 얻었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학교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정혜인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시절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갔을 때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연애 기획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죠 이 우연한 만남이 그에게 연기라는 새로운 세계를 소개했고 그는 그 이후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보낸 단순한 하루가 배우로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순간 후 그는 한 달 만에 연기 학원에 등록하고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연기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그의 예술적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연기라는 꿈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군에 입대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는 그의 경력뿐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혜인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결국 연기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연기라는 길이 쉽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도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단력을 다져가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내와 결의를 강조합니다 정혜인은 2013년 인기 케이팝 그룹에 의해 모야 데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후 그는 드라마 아토깨비에서 최태희 역을 맡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극중 태희는 여주인공 지은탁의 첫사랑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를 태희 오빠라 부르는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창기부터 정혜인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와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연달아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2018년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손혜진과 함께 주연을 맡으며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드라마는 그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정혜인은 한국 드라마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혜인은 이어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에서 김고은과 함께 스크린을 장식하며 또 한 번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봄밤에서는 한지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고 이러한 연이은 성공은 그의 경력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모두에서 그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연기 스펙트럼은 2019년 영화 스타트업에서 반항적인 10대 역할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확장되었습니다 이어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안준호 일병 역을 맡아 연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정혜인은 이전의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인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선보였고 배우로서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2021년 드라마 스노드롭에서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남조선 스파이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커넥트에서는 새로운 인류에 속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더욱 도전적인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역을 통해 정혜인은 자신의 연기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며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성공 이후 정혜인은 시즌2와 함께 영화 서울의 봄 TV 드라마 엄마 친구의 아들 베테랑 이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끊임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가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며 배우로서의 성장과 깊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정혜인은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와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등에서 진행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CF 광고와 라디오 방송, 팬미팅, 다양한 공연에도 참여해 다방면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드라마 커넥트와 엄마 친구 아들의 OST에 참여하며 음악적인 재능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정혜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청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박블레스 유, 나 혼자 산다, 해피투게더 4분, 비기너게인 3분, 가치펀딩, 정혜인의 걸어보고서, 바퀴 달린 집 3분, 배우는 여행 중, 도레미 마켓, 아침마당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게스트 또는 고정 출연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또 한 번 시청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혜인은 과거 인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진로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화 중 그에게 촬영한 광고 수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고 이에 대해 그는 최근에는 줄였다 고답하며 이전과 달리 광고 활동을 줄이고 연기나 창의적인 작업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많은 광고 영상에 출연해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혜인은 재정적 독립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을 혼자 관리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하며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예산 관리, 저축, 투자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재정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혜인의 금융 자산 규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인이 몇 년 전 매입한 청담동 효성빌라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약 44억 원에 매입한 이 빌라는 현재 약 70억 원으로 그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2년 2월, 비슷한 크기의 유닛이 70억 원에 매각되며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정혜인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최소 28억 원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고급 주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혜인이 소유한 빌라는 복층 구조로 두 개 층에 걸친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특히, 212층에 위치한 이 주택은 탁 트인 경관을 제공해 그만의 고유한 주거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부동산의 총 면적은 약 85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72평방미터에 달하며 48평에 해당하는 공간은 넉넉하고 효율적인 배치로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지원합니다 효성 빌라는 청담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청담 공원과 인접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혜인의 빌라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올해 36세가 된 배우 정혜인은 여전히 미혼 상태입니다 현재 그가 연애 중인지 여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애계에서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면서도 그의 사생활, 특히 연애 상태는 비교적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어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혜인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과거 연애에 대해 가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별표 별표 엄마 친구의 아들 별표 별표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정소민과의 관계로 연애설이 불거지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촬영장에서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팬들과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중 보여준 두 배우의 뛰어난 케미는 이러한 소문이 발단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일 뿐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히 직업적인 동료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정소민과 정혜인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강렬한 케미는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이었습니다 정소민은 상대 배우와 강력한 케미를 형성하는 것이 드라마 스토리라인의 흐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이번 작품에서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케미가 캐릭터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케미는 드라마 속에서 캐릭터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감정선은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혜인은 과거의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공개적으로 나누며 결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한 바 있습니다 그는 결혼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미래 계획에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견해를 다양한 인터뷰에서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혜인이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혜인은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결혼을 자연스럽게 이루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기업 세계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자신을 아직 인턴조차 되지 못한 직장인에 비유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결혼을 위해서는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헌신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혜인은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만이 아니라 파트너를 감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돌보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존경해왔다며 자신의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9년 자신의 쇼 정혜인의 워킹 리포트에서 한 예측에 따르면 그가 다음 해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예측은 팬과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혜인은 여전히 미혼입니다 이 예측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그의 연애 생활에 대한 추측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최근 정혜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는 선배 배우 황정민이 아내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를 보며 그들의 관계를 존경하고 약간 부러워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혜인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정혜인의 결혼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혜인은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언급하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웃을 때 환한 미소를 지닌 여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발언은 그가 유쾌하고 즐거운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팬들은 이러한 그의 발언에 공감하며 그가 사람의 본질적인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정혜인은 좋은 여성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며 단순한 친절을 넘어 깊은 존경심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상호존중과 배려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그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여성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인은 감정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정서적으로 개방적인 여성을 이상적인 파트너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신뢰와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연애 철학은 진정성, 상호의해, 그리고 함께하는 추억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사랑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연상의 여성과도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이에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조건과 진정한 감정을 찾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이 돋보입니다 최근 정혜인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뮤 퀴즈 온 더 플럭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출연을 통해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의 삶과 경력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매력적인 성격과 유쾌한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혜인은 자신의 경력에서 다양한 성공을 이루며 꾸준히 발전해왔고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는 연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재다능함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